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서 확장을 했고 여기도 확장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 확장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하도록 할게요 다시 다시 이거 보라늄 광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처리 공급을 해줘야 되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야 이렇게 가야되구요 넘어가고 야야야야야야 아 그래요 맞아요 오우 오우 깜짝이야 이렇게 놓구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됐습니다 조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동화를 해놓는게 좋긴 해요 아 점점 이게 철이 안들어가니까 느려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고 해야죠 음 여기다가 이제 철 철을 더 확장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산틀 가고 그 쪽으로도 여기 들어가죠 굿 어후 됐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없네 여기도 없나? 여긴 많이 있을거에요 어?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자 좋구요 음 여기다가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위로 자 여섯개만 있어도 우선 될거에요 자 우라뇨 우라뇨 더 있을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놓구요 어 잠깐만 넣으면 이렇게 가짐 말고 셋 더 만들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조 창고 하나 만들어놓구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다가 만들면 되거든요 이쪽에다가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만들고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요 돌볼까요 Experience 아니 아니 Eyes 굳 내려야되겠네요 밑에 여기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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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래요 단 줄ol 킬이 붙 tu 이 시 chemical response 네 음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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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50개가 필요해요 아니 40개 40개가 필요하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4단계 과학 100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해야 되니까요 네 뭐고 필요 없죠 그러면은 아까우니까 너무 이게 아깝잖아요 비싸고 됐어요 그래서 전기도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줄을 가구요 이런식으로 아무 데다가 하나 놓고 됐죠 아껴야 돼요 아껴야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갈 거에요 음 철은 지금 가득 차고 있고 석유가스가 문제에요 석유가스 석유가스가 생각외로 많이 안 나와요 지금 더 넣어야 될 거 같아요 더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공간을 남겨놨던 거에요 요정도 요정도 음 으음 더 더 확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해요 소유가스가 더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가니까 해주고요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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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가 아니고 이렇게 야 왜 아 여기 물 물 다시 없애고요 구 야야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더 많이 되겠죠 이걸 봐야돼 이거를 이게 넘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확인해야되요 그걸 확인하면서 옆으로 더 확장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오고 이렇게 됐죠 황산 야야야야야 흐허허허허허허허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넣고요 황산 황산 우선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가야될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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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펌프를 넣고 펌프를 넣고 펌프 여기여기여기야 흐허허허 연결하면은 됐다 빠르죠 깔끔하고 우우 돌죠 야야야야야 그러면은 더 이제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황산이 많아지면은 대량화가 되면은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40개가 되면은 이걸 이제 하다보면은 이걸 할 수 있을 거에요 어딨지 이거 이거 1500개긴 한데 이걸 만들게 되면은 40개만 만들면은 분당 하나가 나와요 40개 넣어서 41개가 되죠 근데 이게 분당 하나에요 60초 잖아요 이게 많은 거에요 정말 많은 거고 분당 하나 나오는게 대박인거죠 지금 분당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는 뭐 10분당 하나라고 해야되나 그정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랜덤이 너무 커요 랜덤성 100% 대 1%에요 랜덤성이 너무 커서 어쨌든 자 좀 더 많이 만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하구요 아마 황산이 부족할 거에요 벌써 벌써 떨어진 거 와 떨어졌죠 뭐 얘네 일을 안해요 얘네 일을 안해요 물 오 맞다 물 물 물 됐죠 얘들아 일해라 어메 꽉 찬 것 봐 자 일해 쭉쭉쭉쭉쭉 진짜 더 확장을 하긴 해야되요 지금 이걸 더 늘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물이 물이 이쪽으로 계속 쭉쭉 추입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없다 자 철판 야 철 여기 많이 쌓여있죠 좋아요 많이 나오는 거에요 이거 지금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문제네 여기 어 다시 쌓이기 시작하네요 고급회로가 좋아요 고급회로도 많죠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이거를 한 한 여섯개 정도는 더 만들어서 이쪽으로 공급해주는거죠 이쪽으로 쭉쭉쭉쭉 공급해주면 될 거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음 다시 다시 이렇게 물공급을 해주고요 여기도 물공급 해주면은 됩니다 어이구 어이구 여기가 맞고 여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좋잖아요 확장성을 주면은 이게 훨씬 좋죠 확장성이 물도 이쪽으로 그냥 와서 내려 꽂는게 좋겠죠 근데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비율이 맞다라는 거에요 그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25K에서 24K 이것도 전부 지금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음 이거 좋아요 완료되면은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로켓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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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연료는 또 그거 아니야 이건 조립기계네요 이건 조립기계네요 조립기계 어 어차피 이쪽으로 일로 오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 이렇게 10개 로켓연료 이거 누르면 되고요 아 이거 여기서 흠 아니 따로 놔야돼요 따로 따로 오예 아 너무 부족한데 이거 자동화를 좀 해놔야되나 털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자동화 해놓기에는 너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됐죠 이 상태에서 짜잔 짜잔 여기다가 이쪽으로 빼올게 이쪽으로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좀 큰거 어딨지 보면 끝 짠 짠 아 미치겠다 이게 지금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죠 이걸로 예전에 이렇게 하면 됐는데 바뀌었어요 맞다 크라스토리오 할 때 이거 바뀌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거쳐야 돼요 아 아 아깝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도록 포메 그래 이거 없어도 돼요 우리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요 다시 이거를 어 이걸 놓고 도체 연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초당 하나가 나와요 2초당 하나가 나오고 이게 이게 30초당 하나 2초당 하나면 30초면은 15개가 나와요 15개 2개당 3개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쵸 2개당 3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조합이에요 2개당 3개 자 그러면은 놓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쭉쭉쭉 나가면은 마지막 하나 딱 이렇게 여기다가 고체 연료 여기다가 로켓 연료 로켓 연료 로켓 연료 은됩니다 상태에서 양쪽으로 아하 이거 잠깐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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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뭐하고 있어 이게 하나에요 잠깐만 이게 하나 한쪽에서 하나 양쪽에서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한 세트에요 그러면은 아깝다 20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다 나옵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는 어느새 차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2초당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자속도가 이게 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0.75 잖아요 제자속도가 그러니까 더 느리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더 느리게 맞아요 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기다리다 보면 되겠죠 여기도 대기 시작하고 대기 시작하구요 양쪽으로 대기를 바라면서 놔두고요 부족하면 더 넣어야 되는데 수요가스가 부족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일로 가는게 늘 없을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20k 이상 타기가 힘들 거예요 탈려나? 타긴 하겠네요 20k 아래로 떨어질까? 여기 생산량과 여기 소비량이 같다면은 아니 여기가 더 높다면 20k 이상이 안될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윤활류 만들어 놨고요 윤활류 만드는건 간단하죠 윤활유 만들어놨구요 이걸 더 만들까요 그러면은 원유 떨어지잖아요 원유가 떨어지고 있어요 원유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일곱개 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더 있어야 되요 더 있어야 되요 계속 하죠 점점 떨어져요 5개 이상 까지는 안써요 여기가 완전히 비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안쓰게 되잖아요 그니까 여기를 펌프로 해놓는걸 추천드리구요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만들구요 됐습니다 됐고 됐고 황산 오우 황산 쌓이고 있구요 그럼 여기다 몇개 더 놓을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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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고 아니다 아니다 가져오는게 아니죠 내놓고 가져오고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10개 오우 10개 하나 생겼죠 10개 됐고 이게 지금 아 안써 더 있어야 되요 더 더 여기다 더 만들어야 되고 황산이 넘쳐요 황산이 넘쳐요 좋아요 좋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구요 플라스틱 가득 찼고 황 황도 가득 찼구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4단계 과학팩을 만들어야 되요 4단계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 철도 철도는 돌이 필요하죠 돌 돌 돌도 라인을 하나 태우는게 좋아요 돌 돌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돌 돌 됐나 됐네요 골드 라인 하나 태워주고 음 석탄은 필요가 없나본데요 바뀌었나 레시피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돌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철도를 만들고 아 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좀 이따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 지금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모두를 조정할 수 있는게 있나봐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댓글에다가 음 이 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게 있나봐요 이런거 이런거 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찾아본다곤 했는데 음 제가 못찾는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되는게 철도 철도 그 다음에 전기용광로 그쵸? 강철판 있고 고급회로 있고 벽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산모듈인가 그러죠 생산모듈 야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대량화를 해야죠 원자로를 제일 먼저 해야되요 아 원자로 원자로만 생기면은 정말 그냥 이런것을 그냥 확확 늘릴수가 있어요 진짜 어메이징하게 늘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쌓이고 있어요 열개 음 어쩔수가 없습니다 돌아가 이제 돌 돌 돌 강철판 철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0.5초 0.5초기 때문에 자 하나만 하나만 여기 철막대기 여기 철막대기 그 다음에 철도 돌하고 강철판 돌하고 강철판만 올라오면 되구요 이쪽으로요 이렇게 돌하고 강철판만 올라오면 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게 해놓으면 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게 아 돌 하나구나 돌 하나네요 하나로 바뀐건가 예전에 됐다 많이 필요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돌 막 열개씩 필요하고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론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안되는데 이렇게 와야될거 같아요 이렇게 와야될거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칸 이쪽으로 한칸 후퇴 어우 시간봐 오메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와 진짜 뭘 하다보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가요 팩토리온은 특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정말 이런 갓게임을 봤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됐죠 깔끔하게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철 철 철만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우 이렇게 놓으면은 철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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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게 이거죠 이거는 강철판 고급회로 벽돌 강철판은 여기 있으니까 그쵸 이제 고급회로랑 벽돌만 올라오면 돼요 여기 고급회로랑 벽돌만 올라오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다 만들어요 여기다가 두 가지 정도는 이것까지는 이거 전기 용광로 까지는 여기서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초 걸리기 때문에 21초요 그리고 철도가 30개 필요하구나 아이 괜찮아요 0.5초 0.5초당 2개기 때문에 0.5초당 2개기 때문에 21초가 되면은 40회 80개를 만들기 때문에 2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2개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 하나로는 안되는데요 2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철도를 철판을 이쪽으로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2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